본인의 어떤 연애의 시작을 한번 살짝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연락을 많이 하다가 연락 많이 하면 감정이 생기잖아요? 그럼 보잖아요, 만나잖아요. 그럼 뭐 두세 번 보면 스킨십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?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편해지면 그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. 우리 지금 사귀는 거지? 너 여자친구 근데 네 남자친구지? 약간 이렇게 김홍수 씨는 어땠어요? 나는 뭐 이렇게 지내다가 손잡게 되고 친하니까 서로도 귀엽다, 뽀뽀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요? 아, 또 지금 저 고준이 씨 만지작거리거든요, 김홍수 씨 입만 뜨면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거나중 씨는요? 네, 키스죠. 저는 워낙 집사람과 일찍 할 때쯤에 사랑을 아니, 뭘 해도 뭘 해도 강렬해! 사람이 강렬해서 그런가? 나영 씨는 어때요?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애칭 같은 거 이렇게 뭐 갑자기 저를 나영아로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이런 거 뭐라고요? 뭐라고 불러요? 가장 최근에 만났던 분께서는 가시나라고 불러요. 가시나라고 불러요. 그게 애칭이에요? 누구, 누구예요? 가시나야, 이렇게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자꾸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 뭐해라! 가시나야 서방님이라고 맞아, 서방님이라고 진짜 뭐 사또야, 사또 뭐야 가시나야 서방님이라고 하라고 가시나야 아니 왜 아니 말투를 그렇게 해요 약간 어떤 형님 달콤하게 말했어요 고준이 씨 어떤 고백 취향에 맞는 고백을 한 번 이게 우리 제법이면 다 안 돼요 아니 이런 거는 다 외모 뭐 다 빼고 한 번 그럼요 대단하게 다른 마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고준이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네,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, 일어난다 네, 일단 You are so beautiful 저 다음에 우리 하라고요? 하하하하 오해로 이런 이벤트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결과를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끝까지 끝까지 Everything I hope for You're everything I need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저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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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re so beautiful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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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하는 거 나? 나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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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? 야 김홍술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지금 저기 준이 저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고백 고백하는 거예요? 처음으로? 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준이 탈락 고준이 탈락 고준이 탈락 고준이 탈락 고준이 탈락 탈락 전혀 아니에요 고준이 탈락 성대모사예요?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저 김홍술 씨는 탈락 네 선이 탈락 고준이 탈락